첨탑의 자랑거리 디펙트 날목하자 날목 어 방금 키브 암전도 살까? 제거보다 암전도 사는게 맞긴 할거같은데 호호 크으 톡톡톡 메아리 헉! 뭔가 일어나고 있음 뭔가 컴파일 드라이버 아니 홀로그램 넣을까? 님들 컴파일을 넣을까요? 홀로그램을 넣을까요? 이중시선 갖고 올거면 홀로그램이 편할텐데 컴파일이 낫지 않을까? 아 겁나 어렵네 아이스크림 채우고 가야됩니다 헐 미쳤네 이게 디펙트인가? 디펙트에 진정할힘 디펙트에 진정할힘 이중시선 이게 디펙트? 병마.. 병아리 병아리까지 이게 진정한 디펙트의 힘 아니 이런 욱씨부렸다 이중시선 기다리는게 낫지 않을까 탐색 유성타격 유성타격에 아이스크림에 팥금키블이면은 장난 아니긴 할텐데 넌 점탑의 자존심이야 힘내 포기하지마 어우씨 세상에 이게 게임인가 아 뭐야 오늘 왜이래 잠깐만 디펙트 왜이래 이게 진짜 디펙트의 힘인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야 포션 여기서 먹을까 고마워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뷔... 그어어.... 믿고 있었다고요 디펙트는 두 장 변화해서 타수 하나씩 돌리면 되겠죠 아이 이런 야 꺼져 야 저거 뭐야 저 저거 쪼가네 이거 아니 야 누가 댁에 이딴거 넣었어 끌어내 헐 헐 헐 뭐지 뭐 넣어야 되지 이게 이게 진짜 첨탑인가 이게 이게 진짜 디펙트인가 행복한 고민 어차피 유성타격 있으면 에너지는 괜찮지 않을까 찍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찍기도 코스트줌 아잇뭐야 꺼져요 강화할 거 있나 강화할 거 없지 왼쪽의 엘리트 먼저 보건 운수 좋은 날 디펙트 각이다 유물에 모든 힘을 쏟은 디펙트는 거짓말처럼 패배하고 만다 디펙트가 이럴리 없어 소비는 지금 힘들겠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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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네 코스 핵딱 빼라 쓱 냉정함 냉불 저기 가서 냉불 만들면 되겠다 재활용 필요한가 필요 없겠지 아니 뭐 상태 이상 지우거나 이럴때 똥구성 증폭방열판 재활용 필요할란다 16장인데 하긴 16장이라 필요할수도있지 컴파엘 드라이버 고마워요 선장의 탈윤 음 재활용 필요할란다 16장 음 재활용 필요할란다 16장 세활용 필요할란다 16장 음 재활용 필요할랏 파엘 파엘 와.. 체력 내 체력 쓸 아.. 확실히 재활용이 그렇게 쓸모가 많진 않다 먹었으세요 콕스 생태관 콕스 이걸 맞네 컨드쌩 어디가냐 메리 필요 없겠지 메리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템포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디펙트로 템포 챙기기 너무 힘들다 인지 편향 결국에 빙하 뽑아야 되는데 허리 재구성 1 올려서 방어 카드 10번 쓰면 12등인데 조각모만 써서 밀집이 올리면 편향을 넣을까 말까 핵바테리 엘리트 잡고 적용할 것 같고 적용할 것 같고 공격 스위치 사용할 것 같다 적용할 것 같다 그 비교에 너가ань거 같다 띠용 돌리 음... 음... 유타 하나만 돌려도 충분하지? 타수나 지우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빙하 제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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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윙부츠 엘리트 잡으라고 하자 조각 뭐 편향은 하나면 충분하죠 빙하 찾아야 돼 빙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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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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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이벤트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밀집 평...평...평...평...평타격평 평유성 강화할게 없지? 아 편향 강화해야지 밀트빌 더 먹어야지 안찍기 위해서 한 코프트야 안찍기 위해서 안찍기 위해서 안찍기 위해서 안찍기 위해서 안찍기 위해서 아니 왜 컴파일 전부 0코로 나오지 갑자기 무한됐는데 안찍기 위해서 캠핑 아니 윙부츠있는데 맵이 다 그냥 다 붙어있으니까 윙부츠가 쓸모가 없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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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시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이런 물고기도장이 핵분열 알고리즘 되돌리기 증폭 강화할게 딱히 없어 자면 잘까 우연 불보고 엘리트를 볼까 물음표를 보고 엘리트를 볼까 강화할만한거 딱히 없지 컴파일 드라이버 엄청 많이 쓰니까 컴드 강화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물음표나 걸린다 체중 체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컴드가 다 밑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길게보면 재활용이 쓸모있긴 한데 킹쓸 갓머니 밀집포션 방열판 방열판 밀야손 최고야 득폭 광고 안했구나 더 돌려보잔 어이구야 냉정함이다 방열판 냉정함 하나 더 할까 어떡하지 하이랜더가 할까 쓸데없이 와 하이랜더 아 컴파일 땜에 하이랜더가 아니네 뭐 사막에서 지우면 억지로 하이랜더 되긴데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 증폭 배아리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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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h... 안 돌아간다 프리즘을 쓰는 이유는 아이언 클레드 카드를 쓰기 위해서 프리즘을 쓰는 이유는 아이언 클레드 카드 한테고 넘어갈까? 프리즘을 쓰는 이유는 아이언 클레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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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을 쓰는 이유는 아이언 클레드 카드